안녕하세요. 당신을 합격의 진흥끼리도 할 강사 김재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드웍스 기초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교육시간에 앞서 강의에 사용할 교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새로 개정된 국가기술 자격검정기준에 맞추어 출판사 일진사를 통해 탈구한 책으로 3차원은 솔드웍스, 2차원은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튜토리얼처럼 체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장 솔드웍스 시작하기에서는 솔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학습자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솔드웍스 환경을 이해시키고자 만든 공간이구요. 2장부터 6장까지는 출제되었던 실기 도면을 따라하기 식으로 처음에는 3차원 모델링을 한 후 3차원 도면을 완성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2차원 도면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록 알아두기에서는 순화사나 암나사를 음영체리로 해서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솔드웍스 프롬을 실행하고 나서 해당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세문서 버튼을 클릭하면 솔드웍스 세문서 대화창이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 해당 대화창에는 초보모드와 고급모드가 있구요. 초보모드에서는 기본적인 작업 환경에서 파트, 어셈블리, 도면 작업을 할 수가 있구요. 고급모드에서는 기본적인 작업 환경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작업 사일에 맞는 작업 템플릿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웍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솔드웍스를 실행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세문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솔드웍스 세문서 대화창이 뜨구요. 고급모드와 초보모드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죠.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 있구요. 파트에서는 솔드웍스 프로브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블록으로 개별적인 부품을 작업할 수가 있구요. 어셈블리에서는 작업판 하나하나의 파트를 불러들여 조립을 해서 부품 간의 간섭체크나 움직이는 동작을 부여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구요. 도면에서는 3차원으로 작업한 파트나 어셈블리를 주격에 맞게 2차원으로 도면화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파트와 도면 작업만 필요합니다. 파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드웍스의 화면 구성은 그림과 같이 윈도우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모음, 세문석, 열기, 저장, 인쇄 등을 할 수가 있구요. 커뮤니드 메인이죠. 여기서는 오토캐드 리본과 같이 작업명령 아이콘들이 택과 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구 모음 작업명령 아이콘을 기능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솔드웍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자 창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래픽 연형은 모델링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참조 접혀가 있구요.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여러 기능을 온오프 시키는 도구가 있는 빠른 보기 도구 모음도 있구요. 화면 우측 상단의 확인 코너는 스케치 공간에서 모델링 공간으로 이동할 때만 나타납니다. 도움할 메뉴가 있구요. 여러 기능이 포함된 작업창도 있구요. 현재 작업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태 표출도 있습니다. 솔드웍스 화면 왼쪽에 위치한 관리자 창의 각각의 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처, 메이저, 지안, 트리, 파트, 어셈블리, 도면의 계열을 볼 수가 있는 곳으로 즉 모델이나 어셈블리의 구조를 쉽게 보고 해당 작업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티 매니저,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옵션을 설정하고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레이션 매니저, 문서원의 파트나 어셈블리의 여러 설정을 작성해서 필요한 것만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딤 엑스퍼트 매니저, 파트용 딤 엑스퍼트로 정의된 치수와 공차 피처가 나열되며 도면의 치수와 공차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매니저, 현재 모델에 적용된 색상, 맵핑, 재질, 데칼, 조명, 화면, 카메라가 표시되며 항목을 추가, 편집,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피처, 메이저, 지안, 트리하고 프로포티 매니저 두 개만 사용합니다. 솔드웍스에서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뷰 변경을 할 수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알아두면 좀 더 편리하게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우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B1, 마우스 벤주 버튼은 메뉴 및 도구 등 각종 개체들을 선택할 때 사용하죠. MB2, 휠은 오토캐드와 똑같구요. 휠을 굴리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고 휠을 꽉 누르고 드래그하면 화면을 회전할 수가 있구요. 휠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 전체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와 다르게 Shift하고 Ctrl 또한 Alt키와 조합하면 모델 뷰를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MB3, 마우스 오르주 버튼은 사항별로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팝업 메뉴라 부르죠. 그걸 사용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 솔드웍스 2011부터는 마우스 오르주 버튼에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휠은 Shift키와 조합해서 Shift를 눈삼트에서 휠을 드래그하면 실시간적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휠을 굴리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확대 축소할 수가 있구요. Ctrl키와 조합하면 화면 중심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필히 알아두셔야 돼요. Alt키와 조합하면 현재 뷰가 회전축의 기준이 되어 모델을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솔드웍스 2011 버전부터 추가된 마우스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면 스케치, 파트너 어셈블리, 도면에서 키보드의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기본적인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유치에 따라 각각의 명령들이 4개로 표시가 되구요. 옵션을 사용해서 설정하면 총 8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구요. 또 기본 명령들을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의 Ctrl을 누르구요.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화면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구요.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90도씩 계속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왼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으로 해서 왼쪽 반향으로 90도씩 회전할 수가 있구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반향으로 15도씩 회전하구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왼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향으로 15도씩 회전합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를 누르면 뷰 반향 메뉴를 사용하여 모델의 뷰의 반향을 변경하거나 마우스로 회전시킨 이미의 반향을 저장하여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여 설정된 해당 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뷰 반향 메뉴가 뜨고요. 이 메뉴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뷰 반향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이 있고요. 좌측면, 우측면, 후면, 윗면, 아랫면이 있고요. 또 등갑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옆에 있는 하사표를 클릭하면 등갑보기, 트리메트릭, 디메트릭에서 세 가지의 입체의 반향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면의 수위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모델의 평평한 면을 선택한 후 클릭해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택 면의 직각으로 빠르게 뷰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또 화면을 분할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화면의 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단축키 컨트롤을 이용해서 컨트롤과 숫자를 이용해서 화면을 좀 더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웍스에서 모델링 작업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로가기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ift-Z는 모델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Z만 누르면 모델이 한 단계씩 취소가 됩니다. 키보드 F를 누르면 전체 보기가 됩니다. 이것은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한 것 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 Z는 잘못된 작업을 한 단계씩 실행 취소합니다. 컨트롤 B는 모델을 재생성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방금 실행한 명령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솔드웍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